내가 여신이라고? 아이고, 경무 시절 어디야? 어! 뭐야? 예전에 살던 곳이랑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 적응 안되지? 10살 때까진 여기서 살았어서 괜찮아요 다행이다 자, 오늘부터 세범구 학생이다 네 아이고, 전교 1등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전학을 왔다더니 이 학생이다 왜 이래, 좀 봐, 좀 선생님 보세요, 딱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 아니다 아이고, 전교 1등 학생이 여기 있었구먼 선생님 보세요, 얼굴이 딱 봐도 얼굴이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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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